현대자동차가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 17종 이상의 전기자동차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87만대 점유율 7% 달성을 추진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체제로 전환해 속도를 내기 위한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6년 84만대, 2030년 187만대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14만대를 기록한 전기차 판매 규모를 5년 내 6배, 10년 내 1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 초반에서 2030년 7%로 뛰며 현대차 그룹 기준으로는 2021년 6%가량에서 2030년 약 12% 수준으로 점유율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총 17개 이상의 차종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현대차가 11개, 제네시스가 6개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합니다 2021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에 이어 올해 아이오닉6와 2024년 아이오닉7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 3개, SUV 6개, 소상용 1개와 기타, 신규 차종 1개를 목표로 수익성 높은 SUV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 확보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배터리 종합 전략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완공되는 현대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제조혁신 플랫폼으로서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 생산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지원하며 향후 전기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 최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 신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ES 등 신규 전용 전기차 플랫폼 2종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12조 원을 투자해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전사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을 10%로 확대하며 미래 사업 등에 95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